호박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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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만들어서 싸먹게 호박잎 먹을 때가 됐구나 호박잎 호박잎이 하도 나올 때 됐는지 안 나왔어 그랬더니 여기 역전 밑에 누가 앉았기래 그리 가보니까 있더라고 이런데 안 나왔어 아직 가게 아 그래? 귀하네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좋대 사람한테 줄기 있는 데 일까? 이제 이거는 이정도는 쬐먹고 또 이제 여기 줄거리하고 쫌 이거는 좀 센 호바가 뚝뚝 썰어서 이제 국 끓여야 돼 음 국뚝 끓이고 이거는 쩜꼭 이렇게 다 손질해서 벗겨야 돼 억센 부분을 벗겨내는 거야? 억센 건 하나도 없네 위에서 순을 잘 따왔구만 그럼 뭘 벗겨내는 거야? 이거는 줄기는 원래 껍데기를 벗겨줘야 돼 이렇게 잘 벗겨지네요 이제 다듬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야 되는구나 깨끗이 씻어 그냥 안 비비고 씻어? 비비면서 아 부드럽게 거꾸로운 게 있어 백개도 이렇게 살살 비비야 돼 이런 게 거꾸로운 게 있어 상추 씻을 때 씻어야 돼 상추 씻을 때 씻어야 돼 하나하나 씻어야 되네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서 이제 올려야지 이제 쪄? 다 씻어서 크네 호박잎이 부드러워 지금 웅덩이에서만 잘랐더라고 억센 건 안 따고 억센 건 맛이 없잖아 그럼 그 안 해도 거칠 거칠하니까 비볐는데 그건 가시 가시 정도로 손을 찔 정도로 센 것도 있어 먼저 핀 건 아 넣어야지 저거 다 푹 쪄져보면 안 돼 이제 김이 난다 쪄졌지 그 정도? 너무 쪄져도 안 돼 잘 쪄졌어? 응 청양고추는 다 빨간 고추는 절반만 하고 이게 양념장에 들어가는 거야? 청양고추는 다 이것도 절반만 하고 응 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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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절반만 하고 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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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야지 진간장 반은 더 해야 되겠다 이정도 응 양념장을 많이 만드네 응 마늘 하나 이거 여기다 붓고 응 야채 고춧가루 응 고춧가루 초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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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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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은 어디고 필요하니까 넉넉하게 만들어야지 다 비벼 먹어도 되지 다 됐어 양념장 양념장 물기를 좀 짜 물기를 좀 짜 물이 많이 나오는구나 물이 생겨요 수분이 짰으니까 물이 많이 나오는구나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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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춧가루 沿 잎 스팸 먼저 담 broadcasting 아버지라 양념장 편집 양념장 writes 불úa 참기름 양념장 호박을 넣어볼까? 먹어봐 아 호박님이 맛있겠네 잘 먹겠습니다 물 먹어봐 맛있겠다 잘 쪄졌어 물리지도 않고 지켜서 쪄야 돼 가지도 있는데 가지 저녁에 찍어야 될까 더 있으면 가지 가지도 있고 된장국도 그러면 다음에 끓여야 되겠네 이거 된장국 다듬은 건 알지 음 음 음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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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간장에다 싸먹어야 맛있어 맞어 이거하고 약간 양배추를 사올걸 같이 쪄서 양배추도? 이것만 먹는 게 더 맛있겠는데 양배추도 간장에 싸먹어야지 양배추도 간장에 싸먹어야지 양념장이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응 밥 비벼먹는다 양념장이 맛있게 됐어 이건 언제나 필요해 호박잎이 좋다는 소리 듣고 다 된장국 끓이고 쪄 먹고 온다고 몽땅 사가보니까 살 수가 없어 이 먹는 식물이 다 가지가지 있대 별미네 진짜 다 낮에 뭐에다 밥 묵을까 우리도 또 먹어줘 다 다 새로운 반찬 배고파 아몬 돈 생감 무술 집고양이 소금 감사합니다.